소금을 너무 많이 가르쳐줘요 알다니라 온라인 청소 모짜렐라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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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에 해가 너무 좋아서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발 벗겨질 것 같아. 신데렐라 된다. 신데렐라 된다. 무작정 대기인가? 신데렐라. 핸드컵. 호박. 맛있다. 맛있다. 오빠 이거 팬케이크 반 줘볼까? 응? 팬케이크 반 줘볼까? 응. 이거 한 점씩 먹고. 썩나는 거 아니잖아. 난 그래서 한 번에 다 가져올까 했었던 게 그래서. 이거 핫도그가 개인이라고. 응, 괜찮아. 뜨거울 수 있을 것 같아. 먹어도 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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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이다. 배그릇 싹 반 줘봐. 생각보다 뭐 얼마나 가지수가 많아. 가지수가 많았는데 월급이 많잖아. 그게 많잖아. 투스 갖다 줄까? 어? 투스. 응? 괜찮은데? 응. 맛있어. 먹어볼래? 응. 안 먹은 거 있잖아. 모닝 연락 후진이요. 맞네. 처음에 가져왔어. 맞네. 약간 이끈음. 이렇게 4번째 사이. 공개 중 call. 같이 같이. 응? 간질간질해? 신호는 1차 손잡는 법 되죠? 안 되진 거야. 아이 다정해. 이제 공간장. 다시 태아대는 스터로 años에 올라가래. 대주차장이 얼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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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아이가 소! 소! 소같은 소! 더워! 더워! 나도! 춥다면 3분 전까지 많이 더워! 이 계단이 경선이 이만큼 올라왔으니 이제 춥지! 인간이란 원래 본디 간사한 법! 먹이 자판 좋다! 알파카 인사팬 스피커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팬 알파카 스피커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팬만 나오지! 응! 인사팬 스피커를 드리겠습니다! 흙에 얼폭구! 앙팬 카야! 후기보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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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빠가 바빠! 아빠 일로 올라가야 하나 봐! 왈저의 조합장 이거 어디에 난데? 새님! 핸데스 생일테묵 일본어 일본이 걸프터 놀이터가 어디있지? 밥 봐줄까? 이렇게 줘도 돼? 몰라 아 귀여워 너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지 안줬다가 뺏겠다 떼다간다 엔덩이가 대장인가봐 Casey 먹는 느낌이 너무 이상해 냠냠냠냠냠냠냠냠 이렇게 언니야 미안해 흰색깔도 줄거야 귀여워 잘 taking it 저거 모형아이가 저거 가만히 있노? 아니야 오빠야 줄볼래? 너 많이 주지마 나중에 애들 줄거 없다 오빠야 오빠야 하나 줘봐 싫어 왜? 무서워 내 때면 차 한거야? 응 뭔가 밥 주는 느낌이 되게 몽글몽글 몽글몽글 이런 느낌이야 이 줌 안될 것 같은데 달려들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알파카 밭 여기 낚아 이름 있겠지? 애기가 왜 이것밖에 안 먹을까? 아픈 껍질 애기가 왜 이것 밖에 안 먹을까? 아픈 껍질 아픈 껍질 아픈 껍질 아픈 껍질 어딜 수 없다 주워 다물까? 아니 가다 또 사자 흘린 건 안 먹나 봐 못 먹나 아니면 지금 밥 먹어서 그런가 알파카 기다리는 중 아 귀여워 아픈 껍질 조금 더 앞으로 가를 상관을 도와 드릴께요 네 주의사항 다 읽으셨나요? 종이도 주시면 되구요 먹이주실 때 종이컵 가까이 닦아갈 수 있어 종이컵 좀 멀리 해주시구요 네 주의사항 뭐 이런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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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귀엽다. 알파카 인형. 만지지금 사야 돼? 오빠야, 나 이거 작은 거 살래. 저 인형이야. 아니? 아니? 이거 얼만데? 39,000원이야. 어? 나 큰 거 얼마지? 10만?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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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원. 60,000원. 40,000원. 집에 전시해 놓는 게 불장경이야. 집에 전시해 놓는 게 불장경이야. 와, 근데 이 펄 진짜 대박이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예쁜 거? 진짜? 제일 풍경하고 싶긴 하는데. 아니야, 비싸. 그럼 이거 제일 큰 게 상관에서 제일 예쁜 애를 골라.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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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이제 내일 일기가 될 건데. 너무 귀엽다. 오빠도 솔직히 다 귀여워서 고민되지? 아니다. 이해할까? 이해하자. 호발 핫도그?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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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 쫄아서 뛰었어. 우리 오빠 쫄아서 뛰었어. 우리 오빠 쫄아서 뛰었어. 우리 chanting. 우리ổi 플레이п퍼스. 왜 이럴... 우리sighs이음antwort에 흥ме한게 태 här. hièg麼...